너 못 찾아! 난 어떻게 해서든 찾을 거야. 이대로는 가만 못 있어. 다녀왔습니다, 장인들은. 어, 네 조금만 술 사자.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들지. 좀 먹고 왔습니다. 혜리야, 너 나 좀 보자. 무슨 일이신데요? 아빠가 지금 김서방 만나고 오는 길이야. 김서방 만날 필요 없다 했잖아요. 노력하라는 말씀하실 거면 나가세요. 그때 아빠가 무슨 수를 쓰든 그 결혼 막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. 김서방이 뭐라고 해요? 그 여자랑 결혼이라도 하겠대요?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오히려 잘 됐네요.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야지. 왜 혼자 끙끙 앓고 숨기고 있었어?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김서방이랑 재결합시키려고 했잖아.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, 창피하게. 아빠한테 창피한 게 어딨어? 아빠는 항상 네 편인데.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런 거지 너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. 알지? 이번에는 아픈 주사 세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다 털어버리자, 응? 아빠. 야, 설동탉! 야, 설동탉!